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시나를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무명을 밝히는 봉축 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3일 저녁 세종시 호수공원과 조치원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고, 점등식에는 연합회장인 영평사주지 환성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과 오영철 신행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국태민항과 지역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오는 12일 세종시 관내 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 세종시청 앞에서 봉축 등 점등식을 갖고, 20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봉축법회와 재등행진을 펼칩니다.